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에 해외 커뮤니티에 루마니아 한국의 45만개의 모더나 백신 기증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8월 19일 목요일 모더나가 생산한 45만개의 코비드19 백신을 한국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제르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자체 백신 접종 캠페인이 여름 동안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증된 백신들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성인 예방접종 비율에서 불가리아보다 앞선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원문의 내용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렇게 많은 백신을 다른 나라에 기부하는 것을 보면 루마니아는 확실히 백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데 루마니아 국민들의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야? 불가리아에서는 적어도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의심이 더 큰 것 같아.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백신 암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 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백신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들은 단지 정부가 말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충분히 신경 쓰지 않을 뿐이지. 사실 루마니아가 백신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빌려주는 거야. 여하튼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도 백신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백신의 유통기간이 지나면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 전에 기부하거나 빌려주는 거지. 야당과 우파 뉴스는 모더나 제안에 대해 정부에 짜증을 냈지만 루마니아는 한국처럼 백신을 신속히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증을 하게 된 것이지. 한국 뉴스는 영문 기사들이 분명히 기부라고 하는데도 기부가 아니라 스왑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어떤 것이 맞는 걸까. 한국이 예방접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선진국이니까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급해 있지. 백신의 배포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국은 백신을 필요로 하는 적의 발국가들에게 갈 수 있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빼앗아가는 입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왑비라 하는 것일 거야. 하여튼 루마니아 고맙네. 왜 개발도상국이 세계에서 열 번째로 부유한 나라의 백신을 기증해야 하는 거야. 도움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루마니아는 백신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백신 스왑이라잖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